때는 바야흐로 1624년 인조반정 당시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한양까지 쳐들어간 사건 이괄의 난 당시 인조는 지금의 공주 공산성 쪽으로 황급히 피신을 했죠 그곳에서 한 농부가 떡을 주었는데 그 맛에 감탄한 인조는 젊이라고 평하며 이 떡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알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 떡을 임절미라고 부르게 된 것이 현재 임절미로 바뀌었다는 민간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다양한 음식들 중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품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햄버거와 콜라의 영원한 단짝 프렌치프라이 이름만 들으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요리인 것 같죠 그런데 이 감자튀김은 벨기에에서 전해졌다는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유럽전선 벨기에 지역에 파병된 미군은 프랑스와 벨기에에 걸쳐있는 외지강 근처에서 겨울철 물고기가 부족해 그 대신 감자를 튀겨 먹는 걸 보고 이 방식을 따라해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죠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자신들이 전쟁 중 익혔던 이 감자튀김을 먹기 시작하며 이름을 프렌치프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있던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당시 미군들이 있던 곳이 프랑스라고 여겨 지금의 프렌치프라이가 됐다는 스토리입니다 친숙한 샐러드 중 하나인 시저 샐러드 개인적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로 불리는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에서 온 메뉴인 줄 알았습니다 영어로 7월을 의미하는 줄라이도 그가 태어난 달에 그의 이름인 율리우스에서 온 것이고 라스베가스를 가도 카이사르의 영어식 이름인 시저스 호텔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이 로마 황제의 영향력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이 샐러드는 방금 언급한 율리우스 시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출생해 미국으로 이민 간 시저 카디니 1920년대 초 그는 당시에 미국의 금주령을 피해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을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와 맞닿아 있는 메시코 티우아나에 오픈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술을 먹기 위해 넘어온 미국 사람들로 인기가 좋았죠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딸인 로즈 카디니에 따르면 1924년 7월 4일 넘치는 사람들로 늦게까지 영업하며 거의 모든 재료가 소진되어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인 시저 카디니가 남아있는 로메인 상추와 올리브오일 날계란 빵을 튀겨 만든 쿠르통 파마산 치즈 그리고 우스터셔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기에 그의 이름을 붙여 지금의 시저 샐러드가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시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롤 스시 원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초밥을 더욱 좋아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스시에서 변형된 이런 캘리포니아 롤을 더욱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통찰력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950년 일본 가고시마 출생의 도조 히데카츠는 캐나다 벤쿠버 일식당 메인 셰프로 일하던 당시 해조류와 날생선을 안 좋아하는 현지 사람들을 위해 김을 밥 속 안에 가리고 날생선 대신 맛살을 넣고 거기에 아보카도와 오이 그리고 마요네즈를 함께 만들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손님들이 이 메뉴에 흠뻑 빠졌죠 그렇기에 도조 히데카츠는 이 이름을 캘리포니아 롤로 지었다고 합니다 케이크 전문점이나 빵집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 무게 단위인 파운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뭔가 생긴 것이 묵직해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밀가루, 버터, 계란, 설탕을 각각 1파운드씩 넣고 만들어 이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여러 재료를 넣은 각가지 파운드 케이크는 이 케이크의 유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지요 멕시코 음식에서 나초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토르티아를 튀긴 이 음식은 한 멕시코 사람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1943년 당시 멕시코의 도시 피에그라스 네그라스와 국경 지대했던 멕시코 텍사스 군기지 포트던컨 어느 날 군 가족 와이프들이 이 작은 멕시코 타운으로 쇼핑을 간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하필 모두 닫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빅토리 클럽이라는 호텔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곳 관리자였던 이그나시오 아나야는 주방장이 없던 와중에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토르티아를 튀기고 그 위에 치즈와 할라피뇨를 얹은 후 치즈가 녹도록 구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나초 요리죠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맛에 홀딱반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음식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시오 아나야는 자신의 애칭인 나초를 이 음식에 붙이고 나초 레스토랑인 이름의 나초 전문점을 오픈하기까지 했습니다